시체를 벌어줘야겠어 잘만하면 트럭보다 돈도 받아 돈 준비하세요 욕조 심장 기증자가 있어요 살인마 김명호는 지난 2004년 여대생을 탈의한 혐의로 체포되어 정신질환의 일종이긴 하지만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죠 포송 중이었어요 눈 잡아야 돼요 귀에 뭐라도 있어요? 트럭이란 트럭은 죄다 잡아가지고 철저하게 확인해 아까부터 이상하시네요 저해진 거 있어요? 저 누군지 알죠 난 이 시체를 벌리면 되는 거군 당신은 고성까지 갈 차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지? 아저씨 시체가 하나 더 늘었네 긴장하라 테이크 들어 프리수 itäten 감사합니다.